오케이. 3월 20... 아니, 3월... 2월 14일 수업, 월지인 컨텍스트. 오케이.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말하기 시험 준비였으니까 말하기 시험 치도록 하겠고요. 남은 두 문장 번역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월지인 컨텍스트 모두 마무리 되니까 복습 확인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지인 컨텍스트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alogies 하고 Close Sentences 보내주시고요. 수업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러면 말하기 시험. 먼저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 네가 그 지시사항을 따른다면 넌 네 숙제를 할 때 잘 해낼 것이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만약 네가 따른다면? If you follow. If you follow. 그 지시사항? The.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il well. You will fail well. You will fail well. So, 넌 잘 해낼 거야. You will fail well. You will fail well.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만약 네가 따른다면? If you follow. 무엇을? The directions. 너는 잘 해낼 거야. You will fail well. 또는? You will proceed well. 뭐 할 때? On your assignment. 에서. 없습니까? Okay. 그래서 fair. 잘 지내다. 하고요. 그 다음에 fair well. 잘 지내다. Proceed well. 잘 해내다. 잘 해나가다. 이렇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 했어. 음.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음. 그래서 뭐죠? 네. 그렇죠. 다 같이.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어떻게? Gently. Gently. 같은 말. In a gentle way. In a kind way. 같은 말들이죠. 전부 다. 여기서 다루다, 취급하다, 대접하다라는 말이 뭐다? Treat. 이라는 말. 똑같이.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어떻게? Gently. 라는 문장이었고요. 음. 네. 뒤집어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친절한 방식으로 너의 친구들을 대하는 것에 애쓴다. 참. Okay. 그래서 저는 애쓴니다가 뭐죠? I try. I try. I try. To. Treat. Or. Behave. Behave. Toward. behave. Toward. All. My. 그 다음에 친절한 방식으로. In a kind way. Okay. 다같이. I try to treat. I try to treat.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I try to treat. All of my friends. All of my friends. 어떤 식으로. In a kind way. 됐습니까? Treat하고 같은 말이 뭐다? Behave. Toward. 됐습니까? Behave. 많이들 틀렸던데요. Behave. 대접하다. 어떤 행동을 하다. Toward은 누구를 향해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네요. 평등이 존재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같은 권리를 인정받고. 그 같은 권리는.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좋아하든지 간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였어요. 존재하다가 뭐죠? Exist. 그렇죠. Exist죠. Exist죠. 그 다음에. 평등이 뭐였더라?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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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ITY하고 같은 말이 뭐죠? FAIRNESS. FAIR. FAIR 하면 어떤 식으로. N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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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한번 길어봤자. IT.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EXIST가 아니고. EXIST가 되는 거죠. 누가 보면 할 때가 뭐예요? WHEN. 그렇죠. 여기 WHEN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WHEN. EQUALITY. EXIST. 또는. WHEN. FAIRNESS. EXIST.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 WHETHER. OR NOT. WE LIKE THEM. 이라는 문장이었죠. OK. 그 다음에. 네. 그의 이웃들은 그를 마치 그가 가족의 일부분인 것처럼 대한다. OK. 그래서 그의 이웃들이 대한다라는 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의 이웃들은 대접합니다. HIS NEIGHBOR'S DREAM. 네이버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네이. 그 다음에 FOR. 네이버. 한명이에요. 여러명이에요. 여러명. 그렇죠. 그러면 그의 이웃들. HIS NEIGHBOR'S. 한명 길어봤자. 네. 그럼 THEY TREAT이야. THEY TREAT. 그렇죠. THEY TREAT. 누구를? HIM. 그렇습니까? LIKE HE IS. PART OF.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그렇습니까? 다같이.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다같이. HIS NEIGHBOR'S TREAT HIM.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자. HIS NEIGHBOR'S TREAT HIM. 그의 이웃들은 그를 대접합니다. HIS NEIGHBOR'S TREAT HIM. 어떻게 해?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OK. 여기 O를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주치진 마세요. O. PART 하고. O. PART는 다른 말이니까. PART는. O. PART는 뭐였더라? 분리된. 떨어져 있는. O. PART는 하나의 부분이라 뜻이니까. 여기 끼어서는 쓸 수 있습니다. OK. 이런거 또 했구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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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뭡니까 국가 나라 시골 여기서는 나라 국가란 뜻이죠 나라 국가란 뜻이었구요 그 다음 네이버로 떠나오는데 네이버 뭐였더라 이웃 이웃 그렇죠 이웃들 네이버를 주니까 아미가 뭐였더라 군대죠 군대 여기 다 알고 있는 것이구요 단어 이런것들 월즈잉크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월즈잉컨텍스트 빈칸시험하고 월즈잉컨텍스트 단어 시험 칠 때 같이 시험 치죠 그쵸 서로 참조해도 되요 알겠습니다 스펠링 생각 안나는데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대요 누가 더 컨트리가 어떻다 이즈 피스풀하다 누구랑 with 이즈 네이벌이랑 그리고 뭐한다 그리고 엔드로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뭐한대요 and it doesn't even have 여기에는 이씨 생겨뒀죠 이즈 뭐 대신 온 이씨겠어요 it doesn't even have 이즈 뭐 대신 왔다 and it doesn't even have 이씨 생겨뒀죠 이즈 뭐 대신 왔을까요 그렇죠 더 컨트리 대신 왔죠 ok 더 컨트리는 어떻고 이제 피스풀하고 그리고 더 컨트리는 뭐한다 doesn't even have anna 무엇을 an army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김다솔 뭐라고 쓸래요 그 국가는 두 나라는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들의 이웃과 함께 그들의 이웃들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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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지고 있다 doesn't 근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doesn't even have다 무엇을 아 손자를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영어스럽게 쓰니까 우리말스럽게 좀 고쳐야 되겠네요 더 컨트리 즉 피스풀 누구랑 다른 이븐 이 용어스럽게 쓰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더 컨트리 fizpo 그 나라는 평화예요 더 컨트리 되 피스풀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doesn't even have an army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있나요? 없나요? 모르나요? 이런 나라 알고 있다. 나는 이런 나라를 알고 있다 없습니까? 이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이 나라 이름은? 스위틀랜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스위스라고 부르죠 스위스가 아니고 원래 이름 뭐다? 스위틀랜드 스위스는 군대가 없죠 그렇죠? 예 없죠 몰랐어요? 네 스위스 질란드를 보고 영구 중립국이라고 불러요 영구가 무슨 뜻이야? 영구 없다 할 때 그 영구가 아니고요 permanent라는 뜻이죠 permanent 그렇죠 permanent permanent stain 할 때 permanent 배웠죠? permanent 어떤 영원한 됐습니까? 중립국이 뭐야? 중립을 지키는 거죠 이쪽 편도 안 듣고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듣는 나라를 보고 중립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랑 갖고 있어?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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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with its neighbors 그들 의의는 이상하군요 그것의의가 좋네요 it니까 there가 아니니까 with its neighbors 그것의의 보고 보시겠습니다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됐습니까? 네 다같이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in the car 오케이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일단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여기는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peaceful 때문에 나온 문장이고요 누가 뭐 했대요? 누가 we가 뭐 했대요? we가 head 했대죠 무엇을 head 했대요? a peaceful trip trip peaceful trip은 trip인데 어떤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오케이 언제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어디서 in the car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in the car head는 뭐에 무슨 형 그렇죠 have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did는 뭐에 무슨 형 do의 과거형 좋습니까? 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설 지나고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번 설엔 어땠어? 고향에 갔다 왔니? 예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니? 예 잘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아 이거 뭐라고 쓸래? 다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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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의의 패 dryer 게 했다 되야 한다 어 눈 은 트리블 차에 꽤 했다 응 대한다 응 응 트립을 뭐해 차에 읽어 딘딘가 나머지 말아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We had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어디서? In the car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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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누가 뭐 했을 때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했을 때 어디서 In the car 맞습니까? 맞습니까? We had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In the car 평상시에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싸웠단 말이에요 야 니가 좀 절로 좀 가 많이 그러잖아요 안그러네 아 끄덕끄덕하는데요 어디가? 그냥 마음에 안들어 꿈 참고 있습니까? 아이씨 자리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네 그냥 잔다 동생이랑 안 싸워요? 아 맞다 아 없지? 아 있어 동생이랑 싸우지? 동생이랑 싸우지? 동생이랑 싸우지? 동생이 많이 싸우죠? 동생이 내일한다고 앞에 잔다고? 꼬맹이가? 내가 앞에 잔 거야 막 이거 당연시 되어버렸다 이번에 어디 가요? 할아버지 가깝잖아 형이랑 싸울 시간이 없겠다 그거 하면 와이파이도 잘 되고 좋죠 그래서 이제 표정이 잘 온 거였는데 할아버지 네 용돈 열심히 모아서 와이파이 한 대 놔드려 지금 컴퓨터를 사갖고 엄마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걸로도 빠듯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와이파이 놔드릴 수가 없다 어디 가요? 어디 간대? 형 엄마 집 멀어요? 어딘데요? 서울 쪽이야 그래도 싸울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싫어요? 좋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부산 부산 갔다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거 같아? 몇 시간 걸렸어? 오늘 갔을 때 자부 일어나니까 자부 일어나니까 벌써 도착해 있더라 그 참 좋다 느끼는 거니까 그렇지 수진이 사는 동안 막 아버지는 막 운전하고 계셨을 텐데 차 타고 가요? 아버지 차 타고 가요? 네 몇 시간 걸렸어요? 정보래요? 4시간 정도 걸렸어요?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맞히면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진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디 가요? 남매이? 난 글쎄 그래서 과자를 입장먹고 싸워놔 배고픈 거 까먹고 싶어요 할마이 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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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계 안 봐 할마이 대기 어디? 몇 일이야? 다 못 주로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방이야 어디 가요? 네 할머니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넌 팀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가 전화해도 오라고 그랬어요? 나 전에 가? 할머니 좀 와! 우리 좀 가기 힘들어 우리 4명이고 할머니 그럼 가기도 어렵다 어렵지도 않다 할머니 어디 계시는데? 아 꿈이다 명주 때 어디 가지를 않겠네요? 아니죠 할머니 때문에 가자 아 어딘데 할머니 때문에? 꿈이 도량동 도량동 같다 공단동 같다 이렇게 하나봐요? 꿈이네요 그래봤자 우리는 다 많이 모르겠네요 가고 싶어요? 잘 모르겠죠 요즘 약간 애매해졌죠? 어릴 땐 가고 싶었죠 막 그쵸? 어릴 때는 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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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안 그랬어요? 가면 게임 시켰죠 가야죠 아 요즘은? 와이파이 꺼버려요 진짜들 많이 모여? 많이 모여요? 네 많이 모여요? 넘쳐나죠 넘쳐났나? 막 집안이 터져나갔다 막 문 밖으로 막 사람 막 키나 막 잡붙을 막 잡고 나도 일 씻고다 막 싸우고 있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어갖고 막 서로 막 겹쳐서 막 이렇게 그렇지 한 명 배 위에 파하고 막 자다 일어나 보니깐 막 다리 베고 있고 막 발가락 막 입고 많이 모여요? 그 집도 또 밖으로 챙겨가는 거야? 아니요? 손잡이 막 달려있고 창문에 많이 모여요? 너무 많이 모여요? 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좋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했었다 야 했었다가 뭐지? 어 두다 이러면 안 돼 여행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We had a peaceful trip 됐습니까? 우리는 평화로운 여행을 했습니다 We had a peaceful trip 어떤 to? Grandma's house 됐습니까? 여기 가는 거 아 이거 고우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받쳐진 할 때도 못 썼어요 to 여기 이것도 to예요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틀릴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way to school 뭐야 way to school way to school way to school way to school 그쵸 학교 가는 길이잖아 그쵸 way to school 그쵸 way to school 그쵸 way to school이 학교 가는 길이니까 trip to grandma's house 할머니 댁으로 가는 여행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 지윤이가 전시사가 좀 약해 그래서 선생님이 예방접종을 이렇게 놔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같이 We had a peaceful trip We had a peaceful trip 어떤 to? Grandma's house 오케이 그래서 언제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어디서? In the car 알겠습니까? 오케이 We had a 좌우 좌우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기쁘죠? 안 기뻐요? 시험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시험이 많아요 치면 너무 기쁜데 치니까 아 그렇구나 시험이 너무 많아 그쵸 몇 번 치고 그쵸 몇 번 치고 그치 나가야 쌓인다 쌓여 문창이 이제 막 많아졌어 그치 그쵸 그쵸 잘해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잘 문제겠죠 오케이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오케이 그 다음 문장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오케이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그 다음 이런 것도 있네요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오케이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그 다음 문장 자 뭐뭐하기 전에가 뭐지 뭐뭐하기 전에 Before 뭐뭐한 다음에는 After 뭐뭐할 때는 When 됐습니까 거꾸로 쓰면 안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연설하다가 뭐였더라 Give a speech 그래서 Before you give a speech Before you give a speech Before you give a talk Before you give a talk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건 좋은 생각이야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왜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Practice it many times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왜 so you can speak it smoothly. 맞습니까? 스무들리하게 스피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practice many times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 표정은 점점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생기고 있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 물론 힘든 건 아는데요. 연습하자. practice. 그렇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줘. 열어봐. many times. many times. 그렇습니까? 전달하다. deliver. 오케이. 매끄럽게. 무드리. 이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있나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된다고 뭐 좋은 건가요? 뭐 이런 표정인데. 예? 뭐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솔직한 이. honest thing이야, honest thing이야. honest thing. 오케이. 왜 honest thing이 아니고 honest thing이요? honest는 뭐야? 솔직한 이 아니. honest thing. honest thing은 뭔데? 솔직한 이. 이름 씨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onest thing이 아니고 honest thing이야. wise는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금중한 이 뭐였더라? fair. 그래서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편음씨가 뭐였더라? who ZIP. who ZIP. 공개적으로 말하다? who ZIP. 회고하다? who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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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온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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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와우 신난다 잘됐다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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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t is unfair to speak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브라구요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어떤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책임자가 뭐였더라 Governer Governer 수락하 수락 요소를 끝낸 구조 끝내다가 뭐죠 Finish Finish 언제 얘기할까 과거에 했던 과거에 일어나서는 얘기니까 Finish의 과거용 Finish New 뭐 뭐 한 다음에 할 때 쓰는 건 뭐죠 Actor Actor 청중이 뭐였더라 Audience The Audience The Audience The Audience The Audience 루즈 오버게임 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룰하고 게임의 위치를 바꿨은 사람이 있던데 됐습니까? 규칙을 어기다 break the rules 됐습니까? 무엇이? 오버게임 그 다음에 로고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to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At the backs of a bus는 되게 잘 나오는데요 하도 많이 했죠 됐습니다 오래된에 룰하고 부공평한 Unfair or unjust 법 룰 아프리카계 미국인 African Americans 요구하다 Required 에이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Require A to do 됐습니까? Require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We don't go o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그 다음에 평등이 뭐였더라 equality 같은 말이 뭐였더라 Fairness 의미하다 Mean 여기도 means 안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똑같은 권리 The Same righ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기회 The same opportunities 됐습니까? 다같이 Equality means Equality means All people have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And the same opportunitie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Okay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건 아까 했죠 애쓰다가 뭐였더라 Try Try 대하다 Treat Treat Treat하고 같은 말 Behave towar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드럽게가 뭐였더라 Gently 좀 매끄럽게 구요 그 다음에 평화로운 여행이 뭐였더라 Peaceful trip 할머니 댁으로 가는 평화로운 여행이 뭐였더라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됐습니까? 할머니 댁으로 가는 평화로운 여행 A peaceful trip to grandma's ho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형과 내가 안 싸웠을 때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We had a peaceful trip We had a peaceful trip Trip on trip into 어떤 To grandma's house When my brother and I didn't fight in the car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Okay 그 다음에 그들의 이웃들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그쵸 그 다음에 지시상이 뭐였더라 또 Directions So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well on your assignment Farewell 그 다음에 Proceed well 됐죠 Farewell Proceed well 잘 되겠다 그 다음에 또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Unfair 그쵸 Unfair 같은 말이 뭐였더라 Unjust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Return 그 다음 얘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다음 Being treated Being treated 됐습니까 대접하는거야 대접당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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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대접하다 대접하다 Treat Treat 하다시니까 삼단변신 Treat Treated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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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세번째 녀석도 Treated 이렇게 변화하는 녀석을 보고 무슨 변화한다 규칙 변화한다 얘는 무슨씨 하다시 얘는 무슨씨 했다시 박어영이니까 얘는 뭐 바뀐 무슨씨 입장 바뀐 아다시 그러면 Treat 뜻이 대접 하다니까 두번째 녀석은 대접했다고 세번째 녀석은 대접받는 대접받는다야 대접받는이야 대접받는 대접받는 대접받는이죠 대접받는 어떤씨니까 앞에 비 붙여서 대접받는다 그쵸 뭐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중인 대접받는중인 또 되고 대접받 대접받는 것에 대하여 About being treated 어떻게 poorly 이렇게 되는거죠 형편없이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About being treated poorly 이런 문장이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건 뭐였더라 Governor Okay 그래서 Governor가 들어간 문장이 뭐였더라 더 After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ing her Unsentenced speech The audience cheered 라는 문장이 Governor Okay 그 다음에 이름은 뭐죠 African American African American 뭐하라고 To sit at the best of a bus 네 들어있었고 계속해서 Treated Treated 됐습니까 어디 들어있었더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에 들어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list 리스트 오케이 어디 들어있었더라 그 다음에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들어있었죠 이거 이건 뭐죠 Treated Be treated Be treated 대접하는거야 대접받는거야 그쵸 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했어 Be treated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Practice 이거 어디가왔더라 It is 아이고 아니 참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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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와우 대단한데요 이건 뭐죠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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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트레이닝이다. 어디 들어있어? 이거 뭐지? 거기 들어있죠. 와우 진짜 하드 트레이닝이다. 이건 뭐죠?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upset and switched the audience cheered 잠깐만 기다려. 이건 뭐였죠? 디렉션 수준이 화났어. 뭐였더라?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if you you will you will feel well or precede well on your assignment 이거 뭐였더라? behave behave well behave tours 하고 그 다음에 trees 하고 같이 한번 바탕을 넣어 오케이 인어 타이프웨이 조금만 더 봐 네이버스 히스 네이버스 히스 네이버스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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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